Q. 이 사인은 제 와나나 굿즈 파악 때에 찍어있던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펀딩 메시지에 보면, 거기 저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한테 사인을 포함한 사인 카드를 나오는 거고 써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착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얘 뭐 얼마나 팔리겠어 끼켜봐야 한 뭐 70개 80개 팔리겠지 말아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아와 같은 성원 덕분에 한 750개 정도가 팔려가지고 사인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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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사이즈는 두 장이에요 너라는 약이 없는 나는 두통이다 기억해 내가 너의 바나나 하는걸 뒤에다가 사인을 할거에요 자 1호 사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는 원래 없어요 1번이라 적어주는거야 1호 사인 누구한테 가져갈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참고로 100임마다 팔굽 발도당 찍어줄게 1번이도 도당 찍어줘야겠다 아이고야 너 여기에 아 카메라 가만있어 아이고 잘 안보여 여기 찍었는데 진흙 묻은거 같아 이건 좀 어렵다 판단하여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쨌든 찍혔어요 오우 필수로 25번째 말풍선 만들어버렸어 필수니까 여기다 메시지를 적어주자 유니크한 메시지 사인이야 근데 그게 문제야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조회수 잘 떠가지고 뜨면은 지금 다음 골주에 또 이상한 짓 해야 된다고 다음 골주는 타기 애매한 것들 그런거 한번 내봐야겠어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와나나 피규어라든지 30번째 사인 유니크 한번 들어갑니다 30번째 유니크한 와나나 아빠 사인 그래도 순조로운답게 내 사인에 그림은 없었으면 벌써 100장 돌파했어 아 또 말주머니 드려버렸어 33번째야 자 3땡 3땡 축하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보통 사인하는데 말주머니로도 이름 만들어준단 말이야 말주머니 하는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 어 뭐야 42번째네 견제의 에디션 받은 분들은 인증샷 좀 인증담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DM으로 보내주는게 낫겠다 일반 사인은 보내지만 750개가 오면 짜증나야 뭐야 44? 44 악년 하나 뿔 달렸어요 444에다가 뭐덕 넣어야겠다 60 찍었구요 61번째는 와나나의 사인을 직접 보여주는 사인을 시간을 가질게요 완 완을 빠르게 하고 안에는 젤을 넣어요 끝에다가 이제 와나나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그려주고 코를 그려주고 입을 그려주고 손을 그려서 이렇게 완자에다가 와나나를 붙이는 겁니다 설경사인 이었습니다 유니클 사인 나왔습니다 세븐티세븐 럭 럭 럭키세븐 귀여운 리모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사인 한장 있어 노래 자 88번째 유니클 사인 들어갑니다 모모팔팔에서 가져와서 이제 머리채 사인이에요 머리채 잡아당겨지고 있죠 백번째 이게 아마 지금까지 나온 사인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탕될 것 같아요 자 백번째 빅나나 완화나도 다른 사인에 비해서 상당히 정성대로 그려져 있어요 백 한 번째도 유니클 사인 갑니다 백한마리 달마시안을 본따서 백한마리 갈변 완화나예요 유니클 사인 111이라서 포크 완화나 넣었습니다 유니크 에디션 이거 좀 탕간다 112 에디션 범죄자 완화나 수갑 들고 있어요 119 119도 뭐 하나 넣어야겠지 호스를 들고 있는 완화나 만원 리액션으로 정성 완화나 갑니다 허리에 손을 얹은 정성 완화나 미션이 왔어 미션 사인 하나 반대 손으로 하기 136번째 반대 손으로 가겠습니다 왼손 사인 왼손 사인 150 사이에다가 텐텐버린 하나 그려야겠다 150 사이에는 텐버린이 그려져 있어요 와장 한 장은 특별하게 입으로 사인해줘요 천원 주의 건방진 소란이구나 에라인 만원이면 만족하시나요 와 개쩐다 일단 172번째 조성이에요 입으로 했다고 썼어요 이것도 탐나는 유니크 사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177 실제 내키기 때문에 전신 완화나입니다 200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이인 하나 사인입니다 232는 왕자림 사인 넣어줘야겠다 와자리 단발 씌웠어요 오늘도 잘생기셨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윙크 완화나예요 스파라타쿠스 300 스파라타쿠스 300 스파라타쿠스 나나 오우 쉣 가기 전에 살고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또 너무 웃겼네 사람인가 각자 색깔이 맞게 들어가 있는 게 취들 취향인가 저는 원하나 보고 싶어요 그럼 돈을 왜 이벌이구나 여기 유니크 사인 오랜만에 들어갑니다 유니크 사인은 이제 네바오 학교 들어갑니다 333 자 반했당 400 아 힘들어 제가 보기엔 오늘 다 하는 건 좀 무리고 한 일요일쯤에 좀 마주하는 게 낫지 않나 안녕하세요 444 486 유니크입니다 너는 DM 보내면 이번 486 바나나로 불러준다 488 별 의미 없지만 페라리라는 앞글자를 박아놓을게요 534 좀 얇아도 펜으로 쓰는 게 괜찮겠지 좀 더 와나나 쓰고 있니깐 원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냠냥 나와란 제가 받을 사인이 스페셜 에디션이면 5만원 스페셜 에디션이 아닌 일반 사인들은 와나나 눈 쪽에 주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었던 거는 와나나 스페셜 에디션 속해요 550패 이게 일반 와나나 싸인입니다 눈에 출어 본거 이게 뭐야 여기 뒷장이 없어. 라이브로 내가 카드를 그려줍니다. 이번 유니크는 도네해 일러스트가 들어있는 스페셜 사인입니다. 자, 4탄에 666 완화납니다. 700! 어? 또 특별종이다. 우리 아빠를 좀 팔아먹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도내라. 따봉!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제 팬티에 두고 한 장만 해주세요.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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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